아 연막이 없네 진짜 빠르게 바퀴 하나 터줄때 호다닥 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2개나 있어 링케일 아 그냥 보금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 아 보금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 하 하 하 하 하 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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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바로 빠질걸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차 뺏고 싶다 우와 나 방금 너무 잘 쏜거 같은데 방금 반동이 신중 파츠 없어야 좋다는게 맞나봐 굿 왜 어디가는데 어디가는데 이랬는데 라이딩 개잘쓰는거 아냐 어머 어머 아 얘 약도 없었네 아 헤드샷 세명 청소력 다 나는데 아싸 이렇게 개꿀딱 아 안돼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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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라 빠세 잘가라 아 저희도 또 붙었니? 아야야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떨어졌는데 그래 해줄게 우와 지린다 나 안 늦었다 그치? 좀 늦게 다녔는데 터미널 두 명밖에 안 왔는데? 옥상에 두 명 싸우는 동안? 난 여기 가서 갔다 나 하이 하나 굿 어디있나? 내 머리 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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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이 vibration 하이는 12 이야기 엑 아깝는데? 곤충이가 열일곱 발로 가능한가? 얘가 라이딩을 쓸 줄 알면 좀 힘든데.. 근데 오토바이가 빠르니까.. 아 이거 너무 곤충 사악이야.. 내가 쓰지만 곤충이가 없애야돼 이거랑 진짜.. 진짜 펍지에서 없애줬으면 좋겠어.. 곤충 너무 사악이야.. 보통 곤충은.. 들고 다닐 거를 생각을 안하니까.. 차 탈 때도 뒤에도 계속 살펴봐야돼 요즘에는.. 어우 우리 싸운다.. 뭐야 죽였는데 총알 계속 싸.. 들어가자..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.. 여기서 킬 먹자.. 보급먹으러 온 애들 많거든? 여기서 보급먹을 생각하지 말고.. 킬 먹자.. 차 두개 박힌거 보고 기절했겠다.. 왜 여기 차가 두 대 박혀있지? 이거는.. 어우 잘 쓴다.. 이거봐 여기 이렇게 쓰면.. 살짝 뒤로 가서.. 이렇게 한 다음에.. 아 이거 안되겠다.. 설명이 안된다.. 얘 생각보다 잘 싸가지고.. 설명 불가능.. 먹어도 되는건가.. 아.. 나 먹을래.. 먹고 죽고.. 귀신이.. 내깔도 곱다.. 안타겼네.. 보급 옆에.. 옷이 없네.. 안 먹었으면 큰일날 뿐.. 옷이야.. 피부공이 그로자급이죠?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로자보다 더 좋은거 같애.. 아까비.. 아쉬운데? 아쉬운데? 이렇게.. 너 오면 죽어.. 나 피부공이야.. 피공은 진짜 세지 않아? 사람들이 나 피부공 먹는거 시청자분들이 싫어해.. 너무.. 너무 사기라.. 밀어서 나가는 중.. 서클 너무 좋은데? 와.. 쟨 좀 총이 좋아보인다.. 이런거는.. 여런티에서.. 딱 차 바퀴 살려가지고.. 날쌌다고.. 아.. 바퀴 부실려고 했는데.. 나도 구경갈래.. 저기는.. 터.. 터트렸네.. 넘어졌네.. 튈.. 대단하니.. 턴.. 턴.. 퍽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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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이야! 이렇게도 킹하고 뒤를 보기 뒤는 안전한가? 개무섭네, 뒤가 갑자기 뒤 좀 클리어하고 맞아, 여기가 제일 무서웠어 굿굿굿 헤우소 한 명 있을 거 같아 왼쪽에 한 명 끝인가? 헤우소가 여기까지 온 건가? 아니? 아니? 아니 이걸 잡아? 이거 가끔 보루구 죽어준다는 거 이거거든 아 자그잔 가방이 없어서 피가 달아버렸다 이게 스노불이 굴러오지 않게 술 타놓을 거 같은데? SR 맞게 까먹었는데 고마워 원래 게임하다보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한 명을 빨리 죽여야지 SR 마키를 할 수 있겠네 난 다음 서클 어디 써야되지? 저기 쓰면 되나? 마킹을 하면은 건너는 건너도 아직 남아있나? 건너가 있네 타내는 건너가 있는 건너도 마킹을 하면 안 돼 다른 건너가 있는 건너가 있는 건너가 Thys 이게 아니거든 반동된 건너빨 왼쪽을 밀려 스타드 다른 건너빨 들어간 건너빨 호흡 색상 기부 신나 이렇게 한 명 어딨지? 친구야 나 말고 한 명 좀 찾아봐 지금 우리 둘이 싸울 게 아니야 너 수리탄 없는 거 맞냐? 차에 타고 있는 것도 아니지? 님들 한 명이 없는데요? 저 경기 같은 데 있나? SR 막힐 못하겠는데? 쟤도 스스로 한 명이 없어서 무섭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? 막힐까? 3분짜리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 기절이야 와 이거 피콕콩이 되겠다 디엠아 SR킬 못하게 써가지고 그냥 잡았어요 이거 SR킬 내가 가야 돼가지고 지지 지지 아 이거 피콕콩이 다 이겨낸 거 같아 생활 고맙습니다 지지 아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